안녕하세요 업디입니다. 오늘은 업스타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닷 구독자 알람해주세요. 빠이빠이 렛츠두잇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성장주 중에 하나인 업스타트 많이 떨어졌죠. 아마 지금 가격이 18불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올랐을 때가 400불대 였는데 지금 18불로 됐습니다. 거의 뭐 94%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뭐 망하는 회사가 아닌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마 평당가로 했을 때 52% 정도 많이 났습니다. 반토방이 났습니다. 추매를 조금 했고요. 그래도 하여튼 뭐 반토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스타트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나아지려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간단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업스타트가 어떤지 이번에 나온 그 어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스타트 상황 중에 제일 나쁜 거는요. 바로 이 지난 3개월간 지난 분기간 어프러블 레잇이 40%가 줄었습니다. 이제 어프러블 레잇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십시오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냈을 때 과연 그게 패스가 되는지 아니면 돈을 못 빌려주는지 그건데요. 패스가 되는 이 어프러블 되는 그 숫자가 40%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은 거죠.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요즘에 돈을 빌리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이 크레드스코어의 어떤 기준점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이 어플라이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이 올랐을 때 돈을 빌려주는 게 그렇게 쉽지 말아않습니다.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왜 이자율을 올렸는데 돈을 안 빌려주냐. 더 빌려줘야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자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빌린 돈보다 이렇게 나빠지잖아요. 그럼 리파이낸스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 같은 걸 샀을 때는 그냥 사람들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스타트뿐만이 아니라 파트너 은행들도 업스타트가 제일 주력을 밀고 있는 게 은행들을 위한 어떤 론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을 때 그걸 AI로서 조금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싸게 좀 더 빠르게 어플로브 레이트도 좋게 해주는 게 업스타트의 일인데 그 파트너 은행들의 어플로브 레이트도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어플로브를 해줬다면 지금에는 그게 숫자가 낮아졌어요. 아마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 업스타트를 통한 어플로브 레이트도 40%가 줄었지만 은행들도 그에 못지않게 줄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끝에 가서는 매출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어플라이한 돈을 빌렸을 때 빌려줬을 때 거기서 이제 돈을 띄어 가잖아요. 이 업스타트에서 뭐 리젝트 당하면 돈을 떼어 갈 데가 없죠. 내가 돈 빌려주세요. 뭐 1000불 빌려주세요 했는데 아 1000불 못 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 돈을 벌지를 못하니까 이 어플로브 레이트도 낮아질수록 이 회사에서 돈 버는 건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볼게요. 이번 분기에 바로 fee revenue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fee를 받는 그 revenue가 1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은행들을 통해서 fee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은행과 연결해줘서 fee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 fee revenue rate은 1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revenue는 31%가 줄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 어플로브 레이트도 줄고 돈 빌려가는 사람 자체도 줄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집도 안 팔려요. 왜냐하면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서 사는데 지금 너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집도 잘 안 팔립니다. 돈 빌리기가 좀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뭐 당연히 이 업스타트 같은 돈 빌려주는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직격탄이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돈을 안 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revenue는 31%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워닝이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 56밀년 달러. 작년 요맘때에는 바로 플러스 29밀년 달러여서 현재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56밀년 달러가 졌습니다.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도 힘들고 작은 은행들, 로컬 은행들도 엄청나게 힘들고 특히나 돈 빌려주는 논컴퍼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인베스터들이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마이 리풀에서 그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월가에서 좀 이 업스타트를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업스타트가 과연 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업스타트 자체에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자체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안 했었죠. 그냥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커스터머를 은행과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 어떤 은행과 연결시켜주고 좀 싼 이자율로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싼 어떤 커스트로 연결시켜주는 그게 이제 업스타트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업스타트가 등치가 커지면서 자기 자신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기를 시작했죠. 지금 아마 업스타트가 빌려주는 맥스가 5천불인가 만불인가 그래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빌려준 그 업스타트가 갖고 있는 론 그 업스타트 자체에서 빌려준 돈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 월가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업스타트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되려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로 갖고 있는 자본, 못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은행처럼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은행들은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업스타트 자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론이 굉장히 큰 라이빌리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번 연도 쿼러2에서 쿼러3로 넘어오면서 자체에서 빌려주는 돈 양이 조금은 늘었지만 그래도 안 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624밀리언 달러에서 700밀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쿼러의 두 번째 분기에서 세 번째 넘어오는 이 세 번째 분기에 빌려준 돈이 뭐 한 76밀리언 달러 정도 자체에서 빌려준 건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거를 좀 캡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많이 빌려주지 않으려고. 옛날 같았으면 더 많이 빌려줬겠죠. 왜냐하면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돈을 벌 수 있고 또 빌려주는 데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론 컴퍼니는 돈을 빌려주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업스타트는 론 컴퍼니로 시작한 게 아니라 AI로서 은행과 커스터머 돈 빌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자체 내에서 론을 빌려주는 걸 지금은 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덩치입니다. 이 업스타트가 큰 회사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못 이 자체에 있는 돈이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꼭 돈을 빌려주려고 갖고 있는 어떤 돈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은행 같은 경우는 가서 제 돈을 맡기면 그거를 은행이 갖고 있다가 남에게 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면 자기 생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 생 크레딧을 빌려준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덩치가 그만하지 않다. 그게 왜 내가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지 그거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의 크레딧 사이클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다운턴이 왔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크레딧 사이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돈 빌려주는 게 꺼려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빌려주면 엄청 좋은데 왜 안 빌려주냐 업스타트에서는. 은행에서는 지금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남이 이렇게 맡긴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리스크가 없죠. 물론 그건 이제 책임져야 되지만 하지만 하여튼 은행에서는 돈이 돌고 돕니다. 하지만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풀의 머니가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돈을 지금 빌려줬다. 만약에 뭐 지금 이자가 너무 좋으니까 돈을 빌려줬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 돈을 벌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자가 9%인데 나중에 가서 이자가 2%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리파이낸스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크레딧이 나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리파이낸스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돈을 갚는 게 너무 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뱅크러프트 하는 거죠. 그냥 뭐 배째라. 그런 손님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집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막 이자가 높았을 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못 갚고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집을 팔죠. 쇼세일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아예 뱅크러프트를 한다든지 아예 그냥 파산이 되는 거죠. 돈을 갚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자만 갚기에도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높을 때는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롱컴퍼니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업스타트가 과연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론 자체를 얼마만큼 매니지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가 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업스타트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질까 순전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뭐 어떤 리포터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그게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팩트는 아니고 이러면 저는 업스타트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제 생각 저의 널피셜 본 것도 있지만 뭐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론 지금 이 회사가 빌려준 돈 좀 아까 말씀드렸던 700밀리원 달러 그걸 어떻게 매니지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이게 높아지면 안 되겠죠. 지금 뭐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조금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이상 커지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자기네 돈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매출은 오르겠죠.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좋을 거예요. 하지만 리스크가 크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빌려주는 돈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은행에서 피바코 하는 거는 당연히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건 자기네들 자체에서 빌려주는 돈은 매니지를 하든지 거기서 이렇게 멈추든지 아니면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 내에서 코스트를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내에 들어가는 돈이겠죠. 그거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야 된다. 지금 뭐 많은 회사들이 많은 직원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만 명을 잘랐고요. 메타에서도 만 명을 잘랐고요. 지금 아마존에서는 만 명 이상 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등치를 좀 작게 해야 되겠죠. 어디서나 지금 돈이 있어도 등치를 작게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돌아가려면 언제나 이 라이빌리티 돈을 빌리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이자가 높으면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스타트 또한 좀 빅테크 컴퍼니들처럼 조금 이렇게 코스트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업스타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하여 했어요. 뭐 올인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는 지금 어닝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자기의 라이빌리티를 좀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그 700밀린달러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허리를 졸라매는지 그걸 좀 보면서 가면은 조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일도 마음에 들고 아직도 그리고 하는 일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스타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